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결국 이제 선관위가 모든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건이자 자유 애국시민들이 자유를 되찾는 참정권을 되찾는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이 위조투표지를 막는 거거든요. 그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공직선거법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기를 다 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개암해가지고 새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내년 총선의 수개표 도입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박주연 변호사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결국 안 하겠다는 거네요.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의 내년 총선 손으로 다시 표 확인 손으로 다시 표 확인하면 뭐하냐 이미 투표함 속에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데 사전투표함 속에는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데 그걸 개암부로 가까워가지고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 것을 개암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 번째 세든 네 번째 세든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위조투표지를 세는 건데 이 병신들아 위조투표지를 세는 거잖아. 선관이 전면 수개표 실시 위조투표지를 열심히 잘 세겠다는 겁니다. 언제처럼 2020년 4.15 총선 다섯 번의 재검표처럼 투표함 속을 다 갈아치운 여러분들의 위조투표지를 법원의 이름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다 센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춧잎 사전투표지 절단하다 여러분들 남은 이바리가 붙은 사전투표지 좌우 예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본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상하이름 예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투표지가 붙은 투표지 옆이 붙은 투표지 위아래가 붙은 투표지 별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해가지고 그걸 법원의 이름 제출했으니까 그걸 다 센 겁니다. 전 국민이 뭡니까 날 밤을 세우고 선거결과를 보는데 다 뭡니까 가짜 투표지를 다 세는 걸 보고 거짓을 하겠다고 하니까 개암 속에 위조투표지가 듬뿍 들어있는 겁니까 특히 사전투표암 속에서는 선거방지책이 뭡니까 선거관리변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자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대통령이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웃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지책을 여당도 관찰시키려는 의지가 없고 대통령은 뭡니까 완전히 딴 따라처럼 뭡니까 딴 데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이제 사전투표지거든요. 절대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앱선 프린트로 프린트로 출력되어야 된 프린트 출력물이지 않습니까 이 위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인쇄소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종이를 자르는 절단계에 날이 선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붙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이런 투표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지들입니까 이건 투표함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도 아니고 개표소에 있었던 드는 투표지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만큼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거는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지는 절대 인쇄소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일 날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자르다가 절단기 날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찌꺼기가 남은 일본말로 이발이라고 하죠 이발이 이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르게 하면 위조 투표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기가 차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이발이가 있네요 이발이가 여기 이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을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배춘잎 사전 투표지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 투표지 QR코드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 투표지인데 사전 투표지는 거기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지고 배춘잎 붉은 하살표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 파주월에서 파주군 문사업 사전 투표소 작품입니다. 인천 연수굴 민경욱 의인 소송에도 배춘잎 투표지가 나온 것은 한 업자가 두 군데 모두 납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범죄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 증거인멸되는 걸 두고만 보려는지 답답합니다. 이게 다 사전 투표지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재판에 선관위가 내놓은 투표지 상태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말씀인데 재판에서 제가 본 투표지 전부가 이렇게 새로 제작된 용지 다발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선거를 독려하고 정작 국민이 찍은 표는 다 버리고 이런 가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선거 조작을 은폐하는 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가 찬 거죠.